파이인 더 스카이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나 계획 그는 항상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 더 스카이즈 더 리밋 한계가 없음 무한한 가능성 당신의 꿈에 관한 한 한계는 없으니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스카이 아이 매우 높음 엄청난냥 회사의 발표 이후 그들의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 아우트 오브 클리어 블루 스카이 완전히 뜻밖의 갑자기 그 결정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모두를 놀라게 했어 투 리치 포 더 스카이의 높은 목표를 설정하다 크게 노력하다 항상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 정도를 만족하지 말아야 해 자세히 고맙습니다